네 이번 일요일날 코너 맥그리거와 하빕 누르마 고메도프가 이제 세기의 UFC 경기를 치르는데 정말 과연 누가 이길까? 유튜브에서 뭐 존좀스라든지 기타 이제 뭐 여러 그 데이나 화이트 그리고 조르지 생필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도 봤지만 저는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예상을 해서 제가 맞추면은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을 것이고 제가 틀리면 그냥 내려야 되겠죠 자 무피의 러시안 파이터인 하빕 누르마 고메도프 그리고 아일랜드의 사우스포 저격수 이소룡을 존경하는 코너 맥그리거 타격에서 그 누구와 맞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지존이죠 이 코너 맥그리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 왼쪽에 어떤 그 스트레이트가 그 예술이죠 근데 파워도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체렘 앤더스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그 케오 당했던 선수들을 보면은 이 왼손에 어떤 그 알바레즈도 그랬구요 아 이게 엄청난 묵직한 어떤 파워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케오를 당해 버렸으니까 말이죠 그 맷점이 없는 선수들이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빠르죠 이 코너 맥그리거의 그 왼손은 예술이고 그거를 지탱하는게 바로 앞손인 그 오른손이 쬐비 계속 더듬이처럼 견제를 하면서 리듬을 맞춰주죠 그리고 앞발차기도 예술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왼손에 파워가 더욱 실린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빕 같은 경우에는 존좀스의 말대로 주지스만 더욱 첨가만 된다면은 거의 이제 무적이 되는데 파운딩으로 거의 해버리죠 레슬링으로 눕혀서 테이크다운으로 눕혀서 계속 파운딩을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연습할 때도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측을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 하빕은 피한 적이 없는데 과연 맥그리거한테 피할 것인가 저는 그냥 애매하게 얘기 안하고 그냥 저는 결정을 할게요 초이스를 저는 하빕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빕이 전략적으로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장기전을 끌 것이고 거리를 주지 않을 거예요 거리를 주면은 100% 타격해서 케어 당하기 때문에 하빕은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누군가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절대 어설프게 타격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전혀 없죠 하빕은 리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키는 비슷할지언정 리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코너 맥그리그랑 타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죠 일단은 테이크다운으로 갔을 때 최대 맨데스 경우를 본다면은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코너 맥그리그가 테이크다운 방어 실력도 물론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하빕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뺄 것 같습니다 최대 맨데스 이상으로 빼야지 이길 수 있겠죠 하빕이 그래서 파운딩을 할 것이고 어떤 체력적인 그런 고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테이크다운 당한 상태에서 파운딩을 계속 막고 2회전 3회전 가다가 아마 스톱이 되지 않을까 파운딩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때까지 그런 그림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테이크다운을 당하더라도 뭐 디아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부 이제 조지수로 이렇게 초크로 끝이 났지만 초크보다는 파운딩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코너 맥그리가 이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나올 경우에 초반에 어떤 펀치 이런 것들만 1,2회전만 넘길 수 있다면 하빕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빕한테 걸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저는 궁금한게 토니 퍼거슨 이에요 토니 퍼거슨 이 먹이사슬 삼각관계 상대성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너 맥그리거랑 토니 퍼거슨이 붙으면 어떨까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토니 퍼거슨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리치도 깁니다 이 사람은 타격도 잘하고 그래플링 실력도 아주 밑에서도 윗사람을 파운딩 할 정도로 팔다리가 길고 근성이 있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맥그리거와 토니 퍼거슨이 붙어도 결코 예 만만한 경기는 아니죠 맥그리거가 그래서 여기서도 어 타격을 했을 때 맥그리거가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토니 퍼거슨의 어떤 타고난 길거리 싸움 그리고 굉장히 스테블 리듬이나 이런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 이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맥그리거가 쉽게 타격으로 이기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정도 토니 퍼거슨에게 운이 따른다면 토니 퍼거슨이 이길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타격에서는 조금 맥그리거의 손을 들어주지만 네 이 경기는 정말 저는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맥그리거와 토니 퍼거슨의 경기가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는 예측을 못하겠고요 자 하빕에게 토니 퍼거슨은 어떨까 이게 바로 먹이사슬이죠 저는 원래는 하빕하고 토니 퍼거슨이 붙으려고 대진이 있었지만 토니 퍼거슨이 그때 무릎 부상 때문에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하빕과 토니 퍼거슨의 대결은 토니 퍼거슨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라운드에서도 토니 퍼거슨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타격에서 하빕이 안되죠 이게 바로 상대성인거죠 하빕이 맥그리거에게 이길 수 있지만 오히려 토니 퍼거슨에는 오히려 하빕이 약할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토니 퍼거슨은 타격에서 맥그리거에게 안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인거죠 혈액형 같은거죠 세명의 파이트에 바로 먹이사슬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파워있는 맥그리거 그리고 괴물같은 근력의 그래플러 하빕 누르마꼬메도프 일요일날 승자는 분명히 하빕이 됐던 맥그리가 됐던 토니 퍼거슨과 꼭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토니 퍼거슨과 갑자기 또 생각이 안하네요 잘하는 타격과 그 경기의 승자가 분명히 또 붙을거 같기도 한데 역시나 맥그리거 합입중에서 승자는 토니 퍼거슨과 경기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데이나 화이트는 누가 이기든 재경기를 또 하겠죠 이름이 지금 두명이 생각이 안 왔는데 잠깐 네이버를 찾아보면 그분이죠 토니 퍼거슨과 이날 일요일날 붙게 될 사람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번 일요일 오전에 펼쳐질 아까 얘기 드린 사람은 그 하빕과 했던 하팔도스 아니오스죠 하팔도스 아니오스 를 보면은 하빕이 진짜 타격에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맥 그리거한테 그죠 아까 얘기했던 멕시코 파이트 인거 같은데 챔피언 포거슨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 아 페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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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티스하고 토니 퍼거슨에서는 당연히 저는 토너 퍼거슨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던 중요한 것은 하빕과 맥 그리거는 하빕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승자가 만약에 음 하빕이 토니 퍼거슨이랑 한다면은 어 하빕은 생애 최초의 1패를 맥 그리거가 아니고 토니 퍼거슨한테 당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앤서니 페티스죠 네